자 안녕하세요 전척입니다. 이번에는 실현 던전 기사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약간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하거든요. 자 일단 이거 기사 갈 수 있는게 보통 이렇게 3개에요. 감옥탈출, 가스트의 보물상자, 바포메트의 봉인. 바포메트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. 되게 쉽거든요. 일단 제 기본 방어고는 레벨 49죠. 그리고 기본 방어고는 육검사셋.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실현 던전 하나씩 깨 볼게요. 자 감옥탈출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렵잖아요. 자 약간 아이템이 안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 아이템 아이템 중에서 이 먹이 있잖아요. 이거 드래곤.. 아 드래곤은 진지 아니고 어딨지 여기있다. 이거 힘쎈 한우 스테이크 먹고 하세요. 전 용기초기만 빨고 갑니다. 자 이렇게 쭉 달려가다가 그냥 다 무시하면 돼요. 괜히 쫄 거 없거든요. 하나하나 정리할 수 없어요. 지금 제한시간은 15분이긴 한데 이거 한 1분이면 끝내요. 자 길 잘못 들었다. 자 이렇게 가면 됩니다. 마법은 못 써지네요. 자 이렇게 쭉 클릭해 놓고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. 애들한테 둘러싸이지 않게 빨리빨리 이동해주면 돼요. 좀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살짝 피해주면서 아래쪽으로 가는게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. 위로 가도 되고 자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끝났죠. 자 미션 클리어. 보상 이렇게 잘 나와요. 1.5 7% 마크는 나쁘지 않지. 그 다음 다음 실현은 가스트의 보물상자. 자 가스트의 보물상자도 뭐 어렵지 않아요. 그냥 앞에 그냥 가다가 굳이 이것도 다 잡을 필요 없어. 그냥 가다가 상자를 하나 내려가줘요. 갑으로 가. 자 쭉 달려줘요. 저기 하나 또 있죠. 둘러싸이지 않게 잘 하면은 자 이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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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주고 여기다 열어주고 다시 달려 앞으로 자 이쪽에서 상자 하나 또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상자 먹고 나은 뒤에 바로 뒤로 아래 다시 돌아갑니다. 자 저기 몰려오죠. 자 둘러싸이지 않게 크게 돌아줘요. 자 크게 돌아주고 얘네들은 어차피 속도가 느려서 잠만 나 물약을 안 먹었는데 어쩐지 좀 느리더라. 아 뭐야 이거.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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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템이 안 된다.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그냥 귀한 타고 다시 시작해도 되거든요. 어차피 다시 실은 던전 하면은 어차피 공짜거든요. 한 번 한 번 하는 거는. 저 같은 경우 템이 되니까 이제 여기서 다 잡아줍시다. 원래 둘러싸인 적 거의 없었는데 물약도 넣어넣기 있어서 시간은 뭐 거의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요. 자 이제 그냥 가자. 귀찮은 것들 이게 게임 리니지를 하는 모바일이다 보다니까 모바일 버전이다 보니까 약간 좀 느려요. 한 박자 느리죠.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가운데 이쪽에 보통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자 이렇게 이쪽으로 가도 돼요. 이쪽에 두 개가 있을 거예요. 아이씨 오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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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 자 어딨어 없는데? 자 자 자 자 아래로 아래로 둘러싸이지 않게 오케이 잘 맞아 나왔죠? 그렇다면 이쪽에 있을 거야 이쪽에 아 어딨어 아 어딨지? 원래 이거 금방 금방 깨거든요? 어디가 다 어디간 거야? 여기서 5분이나 쓰다니 자 이렇게 한 박, 크게 한 박에 돌아가주고 자 이렇게 자 이번엔 위로 가볼까요? 위에 있겠지 나 이렇게 오랫동안 돌아다닌 적 처음이야. 어 여기 하나 있죠? 자 아래. 어 여기 되게 많네요. 뭐야 장난해? 자 이렇게 하면 미션 클리어 하면 됩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바포메트의 봉인 이거 생각보다 어렵잖아요. 여긴 살짝 템이 좀 돼줘야 돼요. 그래서 바로 들어갑니다. 자 바로 들어가서 자 여기 자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둘러싸여도 다들 약하거든요. 자 바포메트 잡아줍니다. 바포메트 자 이렇게 사냥해주면은 정말 간단하게 이길 수 있다. 마이너스 60방인데 피도 별로 안 달죠? 너무 두려워 하실 필요 없어요. 생각보다 되게 쉬우니까 자 금방 끝나거든요. 자 자 때리고 있는 거 맞지? 설정에서 음악을 그 소리를 꺼놔 가지고 소리가 안 나긴 하는데 이제 굳이 음악 들으면서 근데 노래 들으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? 자 이렇게 이렇게 끄면 됩니다. 별로 아니죠? 자 지금까지 전척이었고요. 자 보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 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